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헌터 오현진 팀장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배우고 연습하고 또 직접 써먹으실 수 있는 주식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과 기법들 계속해서 전수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도 공부해야 수익이 난다라는 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신 만큼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배워놓으면 정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까지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식을 평생 친구로 두시면서 든든한 재테크의 동반자로 삼으실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인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은 신고가와 신저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름만 보면 많이 올라가고 많이 떨어진 종목에 대한 내용이냐?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이제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해서 신저가를 기록했다고 해서 신고가는 좋고 신저가는 나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원리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가진 종목 혹은 내가 매수할 종목, 매도할 종목이 신고가를 갔을 때, 신저가를 갔을 때 현재 어떤 상황이고 내가 여기서 어떤 대응을 해야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실 수가 있어요. 매매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아실 수 있고 다음부터는 가격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벌써 이제 한 10권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 지난 강의 또 못 보신 분들, 풀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주식헌터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모든 강의들 보실 수 있고요. 모든 강의에 풀 버전 강의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마음껏 보세요. 동영상 강의는 돈이 들지 않고요. 10번, 100번 봐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이 보실수록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전 강의 못 보신 분들, 그리고 풀 버전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 꼭 추가해 놓으시고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신고가와 신적가의 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가는 뭘까? 주가가 과거에 없었던 높은 주가를 형성할 때 역사적 신고가, 그리고 특정기간의 신고가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고가인데 앞에 신, 새로운 신입니다. 새로운 고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고가. 그런데 역사적 신고가, 그러니까 이 종목이 상장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던 최고가를 기록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 신고가고 52주 신고가는 1년 동안입니다. 최근 1년 동안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을 때 보통 52주 신고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저가는요, 반대죠. 주가가 과거에 없었던 낮은 주가를 형성할 때 역사적 신저가와 특정기간의 신저가가 있습니다. 신고가와 설명은 반대라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차트로 간단히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지금 차트의 어떤 기간을 봐도 최근의 주가보다 높았던 주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게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신고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저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를 파악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에 활용할 것인지까지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는 뭐라고요? 한 번도 도달하지 못했었던 가격. 최고 가격. 천장을 뚫고 가는 가격을 기록했을 때 역사적 신고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차트만 보시면 돼요. 종목은 안 보셔도 돼요. 기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보시는 게 역사적 신고가고요. 다음으로 52주 신고가 보겠습니다. 1년 동안 최고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더 긴 기간을 보면 최근에 주가보다 더 높았었던 주가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 1년 기간 내에서는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52주 신고가라고 합니다. 최근 1년 동안은 매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을 때 1년 동안 최고점을 찍을 때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대로 역사적 신저가입니다. 가장 낮은 가력. 이 주식이 상장한 이래로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한 것이 역사적 신저가입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역사적 신저가를 기록했다면 어때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다음은 바로 52주 신고가입니다. 역사적으로 최저점은 아니지만 최근에 가격이 최근 1년 동안 가장 낮은 위치에서 종가가 마무리가 됐을 때 52주 신고가, 신저가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주가에 따른 투자 심리를 한번 볼게요. 보통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내면 개인주자분들께서 매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왜? 수익일 테니까. 그렇죠?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으면 그 종목 가지고 있는 사람의 99.9%는 수익이잖아요. 최고가, 완전 최고가의 최신에 산 사람 말고는 수익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5%든 플러스 10%든 플러스 20%든 플러스가 계좌에 찍혀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실 텐데 그때 매도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인데 반대로 신저가를 기록했어요. 역사적 신저가. 이 종목에 상장한 이래로 최저가를 기록했으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한 번 사볼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덥석 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릴 강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위치로서 가격으로서 너무 올랐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아니고 가격으로서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하는 게 아니다. 항상 주식은 가격보다 위치가 중요하다. 제 이전 강의를 보시면 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많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하시면 안 되고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론은 이론데 왜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주식 매매에서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매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술적 분석은 결국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많이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차트를 보는 이유는 뭐라고요? 투자자의 투자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차트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 추세,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혹은 패턴 강의도 이전에 해드렸죠. 패턴, 어떤 패턴을 그리고 있느냐 혹은 고점 돌파를 했느냐 저점 이탈을 했느냐 지지선이 어디냐, 저항선이 어디냐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뭐와 연관이 있다고요? 투자자의 투자 심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 매매가 이제는 사람이 하지 않고 컴퓨터가 다 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차트 분석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스템 매매보다 사람이 직접 받는 매매가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분석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투자 심리가 우호적인 상황과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요. 그러면 투자 심리가 우호적일 때는 그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져가는 게 맞겠죠. 반대로 투자 심리가 불안정하면 매도하는 게 맞겠죠. 차트를 보고 이 종목의 투자 심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신고가와 신저가를 발생시키는 종목에서 이런 투자 심리를 찾아내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신고가의 투자 심리부터 한번 볼게요. 신고가는 주식을 보유 중인 대부분의 사람이 수익권에 있는 가격입니다. 당연하죠. 삼성건자가 만약에 5만 원인데 다음 달 한 달 내로 한 10만 원 정도 갔다고 해볼게요. 그럼 삼성건자를 사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예전에 물린 사람도 다 수익일 거고 최근에 산 사람도 다 수익일 거고 딱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 그때 산 사람만 본전일 거고 적어도 손실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은 뭐죠? 삼성건자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매우 기분이 좋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투자 심리가 좋다라는 거죠.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자금 매수에도 주가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매물대 이전 강의에서 정말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본전이 되면 팔고 싶은 심리입니다. 만약에 내가 5만 원에 어떤 종목을 샀는데 4만 원이 됐다가 5만 원으로 다시 갔다. 그럼 본전 왔잖아요. 매도하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데 마이너스 20%까지 왔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근데 기다렸다 보니까 내 본전까지 왔어. 그럼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대부분 매도를 합니다. 왜? 마이너스가 났었던 아픈 기억 때문에 본전에서 탈출하고자 해요. 또 떨어질까 봐. 그게 무서우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매물대입니다. 근데 신고가는 매물대가 없어요. 왜? 매물대는 왜 생깁니까? 물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매물이 있는 거예요. 물린 사람이 없으면 매물이 없어요. 왜? 본전에서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수익이니까. 신고가에는 물린 사람이 없으니까 매물이 없죠. 올라갈 때 위에서 때리려고 하는 특정한 구간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조금만 매수해도 더 올라가려고 하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신고가 종목은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신고가와 신저가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내용이지만 투자 심리를 녹여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를 통해서 매매도 하실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제 지난 강의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저의 많은 풀 버전 강의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채널 추가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에 오늘 말씀드리는 강의, 이전 강의, 또 풀 버전 강의, 히든 강의들 많이 숨어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시고 공부하시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기관 외국인에게 지지 않는 개인 투자자가 이기는 그런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매매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힘껏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도식화에서 보겠습니다. 캔들인데 양봉, 양봉, 은봉, 양봉, 양봉이 나왔네요. 그렇죠? 신고가의 투자 심리는 뭐다? 매수 위치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투자자가 수익권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5거래일 동안 주가가 사실상 거의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거래일 전에 샀던, 4거래일 전에 샀던, 3거래일 전에 샀던, 2거래일 전에 샀던 다 수익이에요. 심지어 오늘 시가에 샀어도 수익이에요. 그렇죠? 오늘 종가에만 안 샀으면 다 수익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은 다 수익. 다 수익이라는 건 뭐라고요? 기분이 좋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한 기분이 좋은 상태. 매물 데가 없다. 조금만 매수해도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런 위치에서는 보유하는 게 좋다, 매도하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는 보유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봉이 5개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6거래일째 주가가 상승했을까요? 하락했을까요? 정답은 모르죠. 누가 압니까? 그렇죠? 주식의 100%는 없어요. 올랐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 이런 말을 왜 하냐. 근데 주식은 결국은 높은 확률에 매팅하는 거라고 저랑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질문을 바꿔서. 5거래일 동안 상승한 종목이 있습니다. 6거래일째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건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상승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5일이나 올랐으니까 6일째는 떨어지겠지.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5일 동안 올랐어도 6일째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실제로 차트를 분석해보세요. 5일 연속 오른 종목의 차트를 여러 개를 보세요. 그럼 그 6거래일째 주가가 하락한 날과 상승한 날 중에 뭐가 더 많은지 비교해보세요. 상승한 날이 더 많습니다. 저도 직접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거래일 연속 상승했으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선제적으로 꺾일 걸 예상해서 매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주식은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대응하는 겁니다. 주가가 꺾이는 걸 보고 매도하는 것이지 꺾이기 전에 선제적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점에 매도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건 역시도 제가 지난 강의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거죠. 결론은 뭡니까? 가져가자 이겁니다. 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순실가격의 범위와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케이스와 내려가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물린 사람이 없어요. 다 수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려가게 되는 순간 물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저 고가 산 네 번째 고가에서 산 사람은 다 물려요. 더 떨어지면 세 번째 고가에서 산 사람도 물려요. 그러면 매물대가 엄청 많아지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위치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겠죠. 주가가 신고가를 그리다가 꺾여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투자 심리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왜? 신고가 때는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주가가 꺾이기 시작한 다음부터 물린 사람이 왕창왕창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주가의 추세가 꺾일 때는 매도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손실가격의 범위와 거래량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동반되는 게 좋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게 좋은데 하락할 때 거래량이 동반되면 주요 수급의 이탈이다라고 판단해서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풀버전 강의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놨어요.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끔 강의를 해놨고요. 제 채널 추가하고 이제 강의 들어가 보시면 주식은 무엇인가 주식의 역사부터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정말 기초적인 내용부터 캔들이 무엇인가 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주식 초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들어오셔서 기본 익히셔야 돼요. 이 기본을 익히셔야 앞으로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셨을 때 그 기반의 기법을 쌓아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본이 중요하니까 기본 공부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가의 투자 심리인데 신고가를 계속해서 기록했던 종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물린 사람이 엄청 많아집니다. 물린 사람이 많다는 건 반등시 매물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상승 전환이 쉽게 된다 안 된다? 쉽게 안 돼요.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주가는 물건이 아니다 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 계란 한 판에 얼마죠? 한 6천 원 정도 합니다. 시장 가면. 좀 더 비싸면 7천 원 정도 해요. 대량 기준으로 한 판에 그런데요. 만약에 이제 계란 값이 한 판에 4천 원 간다. 엄청 싸죠? 막 살 겁니다. 3천 원까지 가면 더 살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달라요. 한 주에 7천 원 하던 주식이 3천 원 간다고 막 살까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팔아서 2천 원, 1,500원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주가와 물건의 가격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상승하는 종목은 더 상승하려는 상황이 강하고 하락하려는 종목은 더 하락하려고 한다. 오늘 강의가 바로 그 내용이죠. 자 이것도 보시면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상승폭이 커집니다. 이게 이제 추세선의 강화라고 하는데요. 추세선이 강화됐다가 강화된 추세선을 깼을 때는 주가가 그때부터는 약해져요. 매물대가 그때부터 많아지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다가 신고가를 깨트리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매도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죠. 자 매도 뭘 하는 게 좋다고요? 대응입니다. 예측 아닙니다. 대응이에요. 주식은 항상 대응이다. 근데 이제 좀 예외가 있어요. 급등신고가라고 해서 신고가를 막 기록하다가 갑자기 장대항봉을 확 기록하는 이런 신고가가 있어요. 이때는 매도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아까의 설명이랑 좀 달라요. 신고가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것도 매물대 없잖아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고가 위치에서 장대항봉을 내면 단기적으로 가격 부담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기는 합니다. 단타들이 또 엄청나게 들어와요. 근데 단타들은 오래 가급과 하지 않아요. 종목을. 짧게 치고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급등을 갑자기 해버리면 단타 수급이 과다하게 유입되면서 차인 매물에 대한 압력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는 웬만하면 보유하는 게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신고가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주가가 장대항봉을 팍 뿜으면 그때는 한 절반 정도는 매도 대응을 해주시는 게 괜찮다. 이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완만하게 신고가를 기록하면 그냥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갑자기 이제 완만하게 우상을 기록하다가 장대항봉을 확 띄우면 물론 거기서 더 갈 수도 있지만 확률상. 여기는 단타가 엄청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장대항봉에는. 그래서 단타들은 1%, 2%만 먹어도 그냥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 때문에 이탈이 생길 수가 있고 차트가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기록하다가 급등이 나오면 그때는 조금 비중 조정을 해주시면 좋다. 여기까지 한번 추가적으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신저가의 투자 심리를 한번 볼게요. 신저가. 신저가는 뭐냐. 매수 위치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투자자가 손실권에 있을 때 신저가를 기록했다. 이렇게 합니다. 매수 위치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어디서 매수했던지 간에 다 물린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은봉, 은봉, 은봉. 은봉이 약간 도지 있지만 은봉, 양봉 살짝, 은봉입니다. 언제 매수했던지 간에 다 손실이에요. 5거래일 전에 샀으면 왕창 물렸죠. 4거래일 전에 샀어도 손실이 꽤 커요. 어제 샀어도 손실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뭐예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왜? 다 매물이거든요. 싹 매물. 아까 신고가랑 반대라 그랬죠? 신고가는 뭐라고 그랬죠?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신저가는 반대로 얘기하니까 뭐예요? 손실 본 사람이 다예요. 이익 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물렸어요.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뭐 가격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볼까요? 제가 5거래일 동안 하락했는데 5거래일 전에 주가가 만 원이었다고 해보고 지금 이제 신저가를 기록했을 때 5천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만 원에 물린 사람은 5천 원에서 반등해서 6천 원이 가도 안 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는 이제 매물대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만 원부터 5천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9천 원에 산 사람, 8천 원에 산 사람, 7천 원에 산 사람, 6천 원에 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을 6천 원에 샀다가 5천 원이 됐으면 그 주가가 다시 6천 원이 될 때 6천 원에 산 사람은 본전이에요. 그러면 매도하겠죠. 그게 뭐라고요? 매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 원에 샀다고 기준점을 만 원에 두면 안 돼요. 나처럼 만 원에 산 사람도 있겠지만 8천 원이나 6천 원에 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기 본전이 오면 매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6천 원에서 매도가 많은데 운 좋게 좀 올라가면 7천 원에 산 사람 없어요? 있죠. 7천 원에 산 사람은 또 던져요. 정말 힘들게 8천 원까지 올라가고 8천 원에 산 사람도 또 던져요. 올라갈 때마다 첩첩 산충이에요. 그렇죠? 올라갈 때마다 첩첩 쌈중이에요. 그래서 신저가 종목은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자, 아까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네,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6거래일째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주식에 100% 없으니까. 하지만 확률은 뭐가 더 높다고요?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을 확률이 더 높다고요. 그래서 5거래일 연속 하락했으면 일단은 매도 대응을 해주시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저가의 투자 심리를 보시면 손실 가격의 범위와 거래량이 중요하다. 아까랑 똑같아요. 하락할 때 계속 매물인데 여기서 만약에 상승반전을 하면 그때부터 물린 사람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산 사람들은 수익으로 바뀌어요. 투자 심리가 엄청 안 좋았다가 살살 개선이 된다는 말이에요. 바닷관에서 반등을 그때 시도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전 차트 강의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신저가가 풀리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추세적인 우상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신저가가 풀릴 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도 있겠죠. 신저가 투자 심리. 신저가가 상승 추세로 바뀔 때는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도 있다. 그리고 급락 신저가. 아까랑 반대예요. 급락을 하면 투자 심리가 안 좋지만 너무 깊게 하락했기 때문에 단타가 붙으면서 저가 매수가 살짝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급락을 이렇게까지 할 때는 매도하지 말고 살짝 단기반 등을 노려보는 게 좋을 수 있다. 아까 급등 신고가랑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신고가와 신저가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심플하고 단순한 내용이긴 한데 중요해요.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냐 못 이해하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냐 손실을 적게 볼 수 있냐를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에는 원리가 중요하니까 원리를 익히는 거 절대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 저희 지난 강의 그리고 풀 버전 강의 채널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 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통해서 저희 많은 강의들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채널 추가하시고 열공하시고 기관 외국인의 지지 않는 성공 투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에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